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포차예요. 오늘은 포차가 가요무대 출연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이돌명가 JYP수장 박진영과 글로벌스타 뷔가 듀엣으로 부른 신곡 나로 바꾸자로 활동 중인 가운데 가요무대에 출연 예정입니다. 가수 심수봉님의 미워르 뷔와 박진영이 부를 예정입니다. 또한 듀엣곡 나로 바꾸자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얼마 전 아침마당에도 출연하신 뷔와 박진영님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 팬들에게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나로 바꾸자는 뷔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박진영과 듀엣 결성예고로 발매 전부터 주목받았습니다. 한 여자를 두고 다투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강력한 8비트 리듬에 아날로그 사운드를 더한 90년대 대표 댄스 장르 뉴 잭 스윙의 분위기를 재현한 곡입니다. 박진영님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토끼춤이라 불렸던 러닝맨 춤을 포함해 90년대 유행 댄스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8년 그룹 팬클럽으로 데뷔한 뷔는 2002년 JYP에서 솔로 가수로 나선 뷔 월드스타 반열에 오는 1세대 케이팝 스타입니다. 올해 상반기 땅 열풍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뷔와 박진영님의 가요무대 출연자로는 김연자, 하춘화, 인순이, 윤한기, 설운도님이 출연하여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KBS 1TV 음악 프로그램 가요무대는 1월 4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본방 꼭 사수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윙형님의 가요무대에서 help한 영상입니다. 하하 뷔와 박진영님의 가요무대의 연장에 활용되었습니다. lens과 뷔와 박진영님의 가요무대는 2달의 연장에 관여它的 연장에 요청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